너무 귀엽다. 정말 우리 집에 데려가면 아주 귀엽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우리 식구가 될래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인 닥터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표현은요. 어쩐지 눈빛이 음흉하더라니까 라는 이 문장을 중국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외워두면 정말 신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재미있잖아요.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첫 번째로 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바로 라는 뜻이에요.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중국어 발음 되게 좋다. 중국인이래요. 아, 과에 붙어. 어쩐지. 이런 식으로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어쩐지 뭐뭐하더라 이렇게 길게 문장을 만들 때도 맨 앞에다가 과에 붙어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他的眼神이라고 했죠. 眼神, 눈빛, 눈길 이런 뜻이에요. 그의 눈빛이看起來는 뭐뭐해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. 어때 보였대요? 네, 한 인씨엔이라고 했죠. 인씨엔이 바로 음흉하다 라는 뜻입니다. 인, 음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? 네, 이번 시간에는요. 솔직히 여러분, 너무 다 중요해가지고 제가 빼놓을 게 없을 것 같아요. 네 개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어쩐지, 과연 할 때 과이보다 쓴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, 눈빛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? 인씨엔이라고 한다라는 거. 그리고 세 번째, 뭐뭐해 보인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看起來를 쓰게 되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, 음흉하다 중국어로 인씨엔이라고 한다라는 거. 이 네 가지 전부 다 여러분 꼭 가져가시는 거예요. 아셨죠? 안녕! 怪不得他的眼神看起來很阴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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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